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배우의 다음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세 번째 보면 다음 대사도 떠오를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문제가 나간 후 2주 이내에 풀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풀기가 자신 있는 경우 재생 속도를 빨리 해서 풀어보세요. 시간은 돈이니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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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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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풀었어요 힘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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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문제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아멘 아멘 동영상 제목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해 보세요. 정답과 참고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